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 사람을 죽이는 건가 우리 피해자가 그거는 살인자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될 것 같은 거 할 생각 덜 깨지 아지? 너도 살인범이 돼서 막 붙잡고 살아봐라 나도 살인 내가 그때 반대의 결정을 했다면 지금 더 후회하고 있지 않았을까? 하는 프로젝트도 수업 됐어 수업 됐어 수업 됐어 being the last girl 좋아했어 좋아했어 nothing to love 동생이었어 친구렸어 그리고 남자였어 dallор 우리는 안 되는 짓도 아주 많아 그래서 언제까지 많이 empir한다고 생각해 그럼 그래도 좋지 아니 그러니까 끝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서 결정점을 보여줄게 얼굴 보고 웃을 거 없고 얘기할 때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렇게 진작 어? 전화 전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? 안녕하세요 억수와요 억수와요 당신을 다시 만나면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지 вари 어디 가죠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그날 Not sempre 되어있는 sanct입니다 그리고 이 뇌 марь